차터스쿨은 수업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견과 학생과 학교 간의 경쟁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차터스쿨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차터스쿨에 대한 인기는 치솟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차터스쿨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주장이 있지만 공교육 시스템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에서는 차터스쿨에 대한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차터스쿨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교사와 학부모, 지역단체들이 독립적 권한을 부여받아 자체 커리큘럼을 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유령 공립학교입니다. 차터스쿨이 공교육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갈수록 입학 경쟁도 치열해 대기자도 수만 명에 달합니다. 뉴욕시의 대표적인 차터스쿨 석세스 아카데미는 지난해 여름부터 온라인 커리큘럼을 모든 교사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6,800만 달러를 들여 교사 트레이닝센터와 같은 차터스쿨 네트워크를 시행 중입니다. 석세스 아카데미 설립자 에바 모스코이츠는 교사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해결과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터스쿨의 운영 방식은 차터스쿨을 반대하고 있는 빌 드블라주 뉴욕시장과 일부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차터스쿨에서 무상으로 교육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다수인 공립학교에 돌아갈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공교육을 저해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석세스 아카데미 측은 공교육의 틀에 박힌 제도가 학생들의 교육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에도 올해 뉴욕시 차터스쿨에는 7만 3천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가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